안녕하세요 우리 B.A.B.S.A.R. 반갑습니다. 우리 해외 팬들을 위해서 외국어로도 한번 인쇄해볼까요? 제가 아는 거를 알게 해보겠습니다. 다자하오 와이오 아이아미원 공주 안녕하세요 멋있는 뮤틱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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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푸드 그런지 콧물이 말썽이네요. 아 네 파트 궁금하다. 어디가 있었지? 저희 안무가 안무의 포인트에도 토복 자세. 이 안무를 연습하면서 그래서 다들 팩톡이 굵어졌어요. 굵어졌어요. 굵어진 않지만 이게 막 안 보일 거예요. 하하하 남자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하하 되게 진짜로 무대를 울사 지를 거예요. 콧물로 제가 이번에 그 스웨트 포즈에 이렇게 쇼트 포즈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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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쇼트에 영지 형이 영지 형이 제 그림 실력 때문에 남성분을 그리기 때문에 뭐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정확한 이상형에 그게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여자 나온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치마인가요? 나비가 있는 치마인가요? 치마를 입으면 코 씹니다. 아 아 아 고 다리에 치마를 입고 목이 얇은 여자분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면 답이 너무 작습니다. 오 잘 그렸어요. 일단 가장 여자던가 한복을 입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따고 또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만이란 숫자가 있죠. 신사임당 별 때 돈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신사임당 같은 품격 오 센스가 있고 약간 자상하고 약간 그런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찾아와주셔서 저에게 초콜릿을 저는 웃는 게 이쁘고 원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 아 마음이 하트가 오 고생을 좋아하시는 생일하는 귀신 stop 머리는 그냥 웨이브에 모를 줄 decides 괜찮은색 회 Doesn't 저는 방종 아닌가 목을 그냥 저희 베이비 팬분들 같은 이렇게 생겼어 2013 hospitality 눈이 초롱초롱하게 예쁜 여자죠 그렇죠 리본을 머리에 달고 웃는 게 밝고 바람이 밝고 비바람에도 절대 높아지 않는 누구세요? 거지를 그렸어요 탈모가 있어요? 탈모가 설명이 있네요 네, 설명이 있어요 눈이 예쁘고 눈이 예쁘지 않습니까? 눈이 예쁘고 저를 많이 좁아주시는데 여자 사랑해 초콜릿 세트 저를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미안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뭐지? 진짜 못 그린다 그림은 좀 못 그린다 그림은 좀 못 그린다 사랑해주시네요 존재하신다면 저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예쁘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신 분입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벤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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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수챔피언과 함께 다가 안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들으세요 너는 끊고 있어 내가 말 안기로 해줄까 배우신 분이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뷔 앱 BTS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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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첫방 끝입니다 오랜만에 초초초초에 돌아와서 이렇게 초콜릿도 없고 역시 쇼챔피언과 저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쇼챔피언 파이팅 쇼챔피언 쇼챔피언 바이바이 쇼챔피언 had a chance, you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